한편 스키장에 뜬 3등 스텔라 자 아빠 따라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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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자 우리 한번 스키타러 출동해볼게 가자 자 네만 앞으로 가보자 자 선생님 따라가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셋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가르치는게 처음 배울 때는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안녕 친구들도 있네 아빤 여기 못들어가 여기서 배우는거야 여기 들어가서 배우자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데려가 아빠 못들어가야기 아빠 못들어가야기 아빠 못들어가야기 아빠 이따 봐요 안녕 가보자 예완아 예완아 선생님이 잡아봐 손님 잡아봐 손님 잡아봐 예 선생님이 알려드려 저기 가면은 대현하고 마이트도 있고 대현아 아빠 여기 있을거야 아빠 여기지 아빠 못들어가 아빠 못들어가니까 아빠 보고 있을거야 들어가서 하고 와요 선생님만 들어와야지 대현이 들어가야지 응 자 우리 친구들 손님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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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손부릉 손부릉이 어딘지 안 오잖아 그렇지 자 스누링 스누링 허리 스누링 허리가 어디야 배꼽 앞으로 배꼽 어딨어 배꼽 앞으로 손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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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 돼 안 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수리 태현아 저기 봐봐 우리 저희가 같이 운동하자 그치? 저기 운동하잖아 아빠 여기 있을거야 걱정하지 말고 아빠 여기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달릴 수 있는거 어때? 아빠 여기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낯가림이 제일 심한거 봐봐요 와 스키 너무 멋있다 잘 됐어 와 자 이렇게 돼 어? 어떻게 하는거야 앞에 잡아봐 자 자 출발 오 오잉 오케이 자 출발 오잉 오케이 선생님 도와줄게 하나 둘 셋 자 나란히 어우 잘했어 마지막에 출발 슈욱 슈욱 11자 슈욱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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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나 둘 셋 자 다시 잡고 11자로 슈욱 자 슈욱 슈욱 오 슈욱 잡고 오케이 와 신난다 후 자 나란히 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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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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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둑하지 우와 잘했어 또 자 만세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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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잘했어 우와 우와 다시 또 올라갈까요 민구가 가자 저도 여기로 가지 어 여기로 여기로 아까 탄 것처럼 슈욱 하고 내려가 보려고 어때 잘할 수 있겠어 네 네 가볼게 자 출발 슈욱 우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맞아요 움직이지만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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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정주 컴온 이게 인국이 왜 올거야 민구가 한번 어떻게 타나 볼까 민구가 한번 어떻게 타나 볼까 민구가 한번 볼까 앞에 보고 저기 만세가 있을거야 만세를 보고 가는거야 자 가만히 모아서 정지 우와 오잉 샤워 엇 슈욱 앞에 가고 인국이 선 좋은 인국이 만데비 앵기 슈욱 eless laughing 우와 우와 안녕 왔다 샤워 와 민구기 잘 다네 콩콩콩콩콩콩콩콩 우리 한 번 더 떠나갈까요? 출동! 자! 와! 앞에 봐! 우리 같이 내려오네! 고개 들어봐! 앞에 봐야지! 그렇지! 잘한다! 같이 타니까 진짜 잘하는 것 같아! 하이파이브 한 마리 하자! 만세는! 같이 타니까 진짜 잘하는데 더 잘하는 것 같아! 선생님처럼 스킨, 선생님 할걸? 네! 아! 네! 서메트 할까 앞으로? 서메트 할까? 서메트 할까? 서메트 할까? 서메트 할까? 또 재미없어? 너 안 되겠어? 체온 좀 재고자 이리 와봐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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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괜찮아요? 다행히 여름 정상이었고요 근데 아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안이가 원래 운동 신경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안이가 제일 잘 탈 줄 알았거든요. 아마 다음번에 가면 민국이 만세를 뛰어넘어서 대안이가 잘 타지 않을까. 대안이 화이팅! 잘 내려와요? 네. 체력도 좋고 잘하는 거예요, 진짜. 아까운데요, 저는. 우리 아빠한테 만세야. 어디 타는지 보여줄까? 만세 타는 거 보자, 우리. 만세 온다. 이야! 이야! 이야, 만세 잘 탄다. 자켜보고. 잘 땄다. 잘 땄다. 이야! 이야! 너무 잘 탄다. 이야! 우와! 만세가 의외로 잘 타더라고요, 내려올 때 보니까. 저번에 잔디쌈 매장 가서도 그렇고, 띠띠 타는 것도 그렇고. 만세가 좀 스피드를 즐기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자유로운 영혼이라. 좀 걱정되네. 왜요? 네? 이상한 데로 빠질까 봐. 빠라바라바라밤 이러고 오는 거 알겠지? 아, 빠타! 막 이러고. 하하하